Q. 네, 지금 개인 촬영 중인데요. 이제 첫 촬영했는데 합성 장면이라고 하는데 좀 더 촬영을 해봐야 감이 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시 보니까 네? 또 앞으로 나왔다 딱 그 약간 이거 보기를 많이 했었죠? 아 이렇게 보면 뭐 군둥과 이렇게 하는 지금 씻고 있는데 되게 더워요 안에도 분명히 있고 이 TV에도 정말드려가지고 더운데 원래 저 감독님이랑 어버스테트 이기도 찍었었는데 그때 되게 오래 촬영했을 거 아니야? 이번에 더 빨리빨리 촬영하는 걸 보니 제가 토를 하면서 빨리 들어왔나 봅니다. 잘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영화 프로듀서 작품에서 작품을 하면 주본들이 되게 힘들지 것 같아요. 다운데들. 잘 나오고 있으니까 더 화이팅 해야죠. 저는 이런 세트에서 찍고 있습니다. 아하잇! 한 번 이런 엄마. 한 번 이런 분이야. 유리입니다. 유리의 밤. 거울에서 사양인데요. 멋있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비싼 카메라를 누르고 그리고 쩔어대서 또 카메라를 많이 커네요. 제가 봤을 때 뭐랄까 반대되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런 느낌인가요? 어떻게 하고 싶으면 돼요? 보고만 있으면 돼요? 완전 지쳐 있을게요. 지금 희한한 거 타고 촬영했는데요. 되게 놀이기고 다른 사람. 그런 느낌.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되게 처음 해보는 촬영입니다.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많네요.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많아요.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많아요.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많아요. 너무 남지 않았어요. 그래도 나오죠? 네 추äre 안 돼요. 네 고생도 잘 하겠습니다. 혼자 하려고 이렇게 필요 안 하네요. 화이팅! 끝났다. 수장하자. 한국국토정보공사